보신 것처럼 필사적인 진화작업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벌써부터 두 달 전 악몽이 또 살아날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자동차 수리센터에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등선을 넘어온 산불이 번진 겁니다. 불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미터의 강풍을 타고 물진흡 쪽으로 확산돼 타이어 가게와 자동차 정비소 등을 태우며 번지고 있습니다. 마을 바로 앞까지 불이 번지면서 산불진화 헬기가 물을 뿌리며 필사적인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300여 명. 주민들은 밤이 더 걱정입니다. 바람 방향이 바뀔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읍내 쪽이 많이 불타고 있어요. 바람이 밤이면 또 방향이 바뀌거든요. 방향이 바뀌면 민가 쪽으로 내려온다고요, 불이 이게. 울진군에서는 지난 3월 9일간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산림 2만여 헥타르가 소실되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3월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